반갑습니다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샌프라시스코에 왔으니 또 먹어야죠. 이곳은 한국에도 있는 체인점이긴 한데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요. 같은 체인점이긴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여긴 진짜 찐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이번 여행에서 두 번이나 방문한 곳입니다. 저녁시간이나 사람들이 엄청 대기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보고 있는데 진짜 다 먹고 싶네요.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드디어 입장합니다. 실내 내부는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 분위기입니다. 삼삼오 모여서 푸짐하게 시켜 즐겁게 먹는 풍요로운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 패밀리 레스토랑이 인기였는데 요새는 거의 사라지고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마지막 남은 아웃백도 맛도 별로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기대됩니다. 자 자리를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곳에 시그니처 빵을 줍니다. 바로 구워서 따끈따끈하고 부드러워요. 빵으로 배치우면 안되는데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서비스도 좋아서 빵이 떨어질 때쯤 알아서 계속 가져다줍니다. 손으로 찢어서 버터를 발라 먹어보니 아 정말 입에서 살살 묵네요. 자 입도 한번 또 축여주고 아 주문한 칵투스 어니언이 나왔습니다. 양파튀김인데요. 옛날 아웃백의 대표 메뉴였죠. 아웃백에서는 블루밍 어니언 이란 메뉴였는데 한국에 이걸 맛있게 하는 데가 없어요. 드디어 여기서 먹어보게 됩니다. 비주얼이 정말 매혹적입니다. 탐스러워요. 한국에 포장해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일단 가볍게 한 조각 아 이 맛이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을까요? 이제 과감하게 듬뿍 쭉 찢어서 한 뇌 먹어봐야겠습니다. 바삭하고 기름지고 또 야채니까 건강해도 좋겠다는 신념으로 막 먹어줍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또 주문한 하드윈과 스테이크와 립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는 정말 잘 구워져서 나왔는데 아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솔직히 뉴욕의 유명한 스테이크집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맛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하드윈은 뼈가 없어서 먹기는 편한데 매운맛도 조금 약하고 흐물흐물한 식감이라 조금 아쉬운 맛이긴 합니다. 역시 치킨은 한국 치킨이 최고긴 하죠. 자 그 다음엔 립을 먹어야죠. 립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에 들자마자 살이 지 혼자 막 분리가 돼요. 엄청 부드러워서 진짜 찐감자 먹는 줄 알았습니다. 입에서 막 녹네요. 간도 아주 적절하게 잘 배고 바베큐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옥수수 맛이고요. 고구마도 푹 구워져서 나와서 달달하고 고소해요. 스테이크만 맛있는 게 아니라 고구마까지 아주 맛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잘 익혀서 클리밀하게 나와야 맛있지 막상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다 못 먹고 남은 건 또 친절하게 포장까지 해주네요. 정말 잊지 못할 저녁 식사였습니다. 야 식당 분위기가 정말 활기차고요. 재밌죠. 밖에 나와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바베큐 연기가 가득 올라갑니다. 여긴 진짜 맞지. 인정.